강원도 딸기 또 갔다 와봤잖아요 네 강원도 딸기 농장도 거기에 뭐 엄청나게 잘 팔린다면서요 네 최근에 또 귀농자가 또 많아지긴 했는데 어찌됐든 최근에 뭐 한 천평 이상 규모의 챔잉배드 시스템 들어오는 농장도 있고 그분하고도 어떻게 인연이 돼서 그 사장님도 여기 힐링팜 방문하셨고 그런 식으로 이제 본인의 전국적인 인프라를 많이 구축했네 진짜 그래서 네 농업에 대해서 전혀 아예 문외한이고 아는 게 없으니까 가진 건 체력밖에 없다고 생각해서 최대한 많이 돌아다니고 최대한 겸손하게 해서 많이 인프라를 쌓으려고 노력하고 있죠 이거 당장 끝난 다음에 또 농가 방문이 좀 많이 잡혀있어서 잡혔지 대단한 것 같아 지금 그렇게 농가 많이 돌아다니기도 힘든데요 사실 시야가 좁다 보니까 많은 분을 뵙다 보니까 아 이렇게도 방법이 있구나 아 이런 것도 있구나 신 기술도 접하고 이러다 보니까 오히려 재밌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그런 것들을 기록을 잘 남기고 있죠 네 기록을 남기고 있어요 나중에 본인만의 폴더에다가 진짜 그 농가 왔던 것들에 대한 사진 싹 하고 해놓으면 본인이 이제 영농 창업해가지고 1년차 2년차 이렇게 성과내고 나서 강의 요청이나 이런 것들 들어와가지고 이제 형처럼 이런 교육사업 쪽으로 좀 크게 해도 되고 그런 데 있을 때 그런 자료들이 다 재산이 되거든요 사실은 기록적인 부분들을 많이 남겨놓는 게 좋지 이런 기록들을 제가 개인적으로 남기고 있는데 포천딸기 힐링팜에서 했던 거는 제가 블로그에 다 적고 있어가지고 블로그 명이 뭐지? 지금 오픈되어 있죠? 심지어는 KBS 기사도 블로그 보고 인터뷰 요청이 와서 우리가 방송에 또 방영이 됐죠 뭐 보고 계세요? 내가 기자님한테 여쭤보니까 아니 포천딸기 힐링팜에 대해서 자세히 쓰는 블로그 보고 있다고 인터뷰 내용을 이거 보면서 작성을 하고 있다고 하시더라고 보니까는 농토리인가? 아니요 저 모더리농부 아 모더리 아 구독했어 이유신청 받았어요 모더리농부 네이버에서 치면 나오죠? 아니요 그 블로그명은 취업준비생의 농사도전기 이렇게 해가지고 개인 이제 브랜드를 모더리농부로 가져가고 싶어서 모더리농부? 모더리 뜻이 뭐예요 그때? 이를 야물딱지게 하고 빈틈없이 한다는 순우리말입니다 아 그래? 제가 뭔가 하나둘씩 빠뜨리는 게 계속 있어가지고 최대한 빈틈없이 하고 싶어서 모더리 억양이 좋네 순우리말입니다 나중에 모더리티비 뭐 이런 걸로 유튜브 하는거죠? 어? 지금 그것도 생각해요 아 유튜브? 그러니까 이렇게 많은 농장 방문하고 하면 이런 것들이 다 컨텐츠가 되니까 근데 지금 그렇게 하는 컨텐츠들이 많이 생겼더라구요 네 그렇죠 본인만의 좀 차별성 있는 컨텐츠 하나 딱 해가지고 저처럼 구독자 만명되면 한 달에 8만원씩 들어와요 수익권 채는 많이 안 나는데 그래도 패시븐인컴 아니요 계속 8만원씩은 들어오니까 사실 이제 그거 말고 부가적으로 이제 협찬도 좀 많이 들어왔어요 어 그래요? 협찬이 김치 우리가 귀농 컨셉이니까는 우리 귀농자 친구들이 김치 먹으면서 이렇게 하는 컨셉 하면 10만원 하고 김치를 보내주겠다는 거 왔고 또 돼지고기도 한번 왔고 거절하셨습니까? 어 일단 거절을 했는데 거절한 게 아니고 바빠가지고 회신을 못 드렸어 돼지고기도 그거는 5만원이었어 5만원 제공해주고 돼지고기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귀농자분들이 밥 먹는 씬 요런 거 찍는 거는 이제 왔는데 지금 농약이나 뭐 농자재 이런 것도 좀 들어왔어요 왔는데 그런 것들은 하고 있지 않고 어쨌든 유튜브나 이런 거 하게 되면 내가 봤을 때 충분히 사업적으로 부가적으로 수익 낼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이게 시너지 효과를 줘요 이런 게 구독자 많고 좋은 걸 떠나서 내가 하는 어떤 채널을 보고 요거에 대해서 추가적인 어떤 사업 제한도 많이 들어오고 교육 제한도 많이 들어오고 저 같은 경우는 이게 정보 전달 식의 어떤 채널이다 보니까 강의가 많이 들어오는 거야 만약에 내가 이런 게 아니고 판매 쪽 위주로 많이 영상을 올렸다면 어떤 계약 재배라든지 그런 식의 어떤 사업 제한이 왔겠지 근데 나는 이제 이런 정보 전달 컨텐츠이기 때문에 여러 기관이나 이런 학교에서 강의 요청들이 많이 들어오는 거야 요런 거를 초반에 수익 구조를 잘 잡으면 제일 중요한 게 컨셉인 거 같아 농업도 마찬가지고 나중에는 농업 컨셉을 보면 1차, 6차 봤을 때 본인은 어떤 스타일이 맞아요? 딱 경험해보니까 포천은 지금 6차 산업하고 있죠? 포천은 지금 6차 산업하고 있죠? 네 포천에서는 6차 하고 있고 어떤 거 같아요? 저는 지금 막 뭐라고 정의 내리기 어려운데 저는 다 재밌어요 1차에 집중해서 농산물의 품질을 올려가지고 진짜 내 가치를 높이는 것도 정말 흥미를 느꼈고 2차적인 가공품을 생산해서 진짜 남들이 안 하는 부분에 사업적으로 접근하는 거잖아요 전략적인 부분도 너무 괜찮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이번에 화분 같은 것도 판매할 때도 괜찮았지 네 화분 기획할 때도 재밌었고요 그 중형기가 아이디어 됐나? 네 맞습니다 굉장히 큰 성과였죠 많이 팔렸어요 생각보다 많이 팔리고 괜찮았지 그런 것도 있고 이제 저는 체험객 상대하는 것도 주말에 오는 고객들한테 제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그 고객들의 하루가 좌우될 수 있잖아요 그런 것도 생각보다 재밌어서 이게 자영업 측면으로 저 보내도 어? 괜찮네 싶어서 농업에서 할 수 있는 게 워낙 많다 보니까 진짜 주말에는 일이 부담되고 이런 게 없고 진짜 재밌었지 네 맞아요 재밌었어요 손님들 많이 만나고 재밌게 농업했었지 그때 손님들께서도 좋은 말씀 해주시는 분들이 워낙 많아가지고 맞아 맞아 청년들이 이렇게 많이 이렇게 육체산업 농업으로 체험 교육 이런 거 하다 보니까 조언들도 많이 해주시고 명함 주시고 연락하면은 차례명장 한번 가겠다고 이러면 되시고 아 그래요? 네 괜찮네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단계에서부터도 명함 하나 갖고 다니면 좋지 내가 몇 번 얘기했지만 저 같은 경우는 19년도에 농장이 없을 때 명함을 한 3장 이상 뿌렸을 거야 지금 내가 주문한 이력을 보면 되는데 처음에 내 명함 자체는 사명을 미리 정해놨지 포천따기 힐링팜이라고 그리고 가로에서 뭐 2020년 완공 예정해놓고 뒤에다가 나에 대한 정보를 싹 넣는 거지 그래서 어디 가서 누구 사람을 만날 때나 뭐 할 때나 농업 준비하는 사람이다 하고 꼭 명함을 드려야 돼 그게 이제 비즈니스의 가장 첫 번째 이제 기본 그래서 내가 맨날 여기 있으면서도 임시명함이라도 만들라고 그게 나중에는 도움이 많이 되거든 공무원을 만날 때도 명함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 처음에 인사할 때도 안녕하세요 누굽니다 하는데 명함을 주면서 누굽니다 하면 한번 보게 되는 거야 아 이 친구가 포천에서 이렇게 하려는 친구고 지금 청년농업인이네 서로 명함 주고 받고 하는 거에 또 이게 소통이 되는 건데 가서 인사를 했는데 상대방은 명함 주는데 내가 줄 게 없다 하면 그때부터 약간 좀 신뢰감에서도 좀 무너진 경우가 있어 명함 이제 바로 이제 요거 나가면 만들고 오늘 하나 만들 것 같은데 네 명함 뭐 해봤자 200장에 만원이면 만드는데 앞으로 이제 영농 창업을 정말 할 거잖아요 네 그죠 그러면 이제 본인이 그 정말 많은 기관과 공무원분들과 통화도 하고 많은 농담 다니면서 이제 느꼈잖아 그러면 지금 현재 상황 자체가 어떤 거 같아요 영농 창업 하기 위해서 청년이 딱 그냥 개인 개인적으로 네 전에 연준이 같은 경우는 정책적인 문제에 이런 부분들 얘기를 많이 했어요 아 아버지 그 건강보험료 만원 넘어가지고 지금 모든 지원 혜택을 못 받는 게 아버지랑의 별개의 인생을 살고 있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어필을 했고 또 본인도 본인이 생각하기에 뭐 정책인 부분도 생각하고 요런 거를 보고 계속 개선이 되는 거니까 네 이야기를 해주면은 참고로 하면 좋으니까 한번 해주세요 요거 보는 시청자들 일단 청년창업농 제도 자체가 처음에 3년 거치 7년 상황이었잖아요 아 대표님께서는 나 내년부터 5,800만 원씩 내야 돼 매년 어 와 이건 내가 지금 걱정이 되는 거야 지금 어찌됐어 근데 어찌됐든 5년 거치 10년 상황으로 바뀌면서 조금은 좀 더 유연해졌잖아요 이제 5년으로 해서 그렇지 네 근데 저는 그 기준도 약간은 아 힘들어 진짜 힘들지 3천만 원 이상씩 매년 내야 되는 거니까 어쨌든 국가 기간산업이고 사람을 유입시켜서 농업 쪽에서 어떻게 산업을 확장시키고 싶다면 농업에 계속 종사할 사람들이라면 오히려 거치기간도 늘려주고 상환기간도 늘려줌으로써 계속 농업에 좀 더 사람들이 계속 들어오게끔 할 수 있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이 드는데 현재 그리고 3억을 주잖아요 근데 아시다시피 그게 3억이 옛날 기준 3억이잖아요 현재 기준이 아니라 근데 또 2020년 다르고 2021년 다른데 2배가 넘게 올라왔고 땅도 거의 1.8배 거의 2배 LH 세권 터지고도 땅값 많이 올랐죠 네 맞습니다 여러 신도시계밭 이런 것 때문에 보상 부지 때문에 그분들이 이렇게 올라오면서 땅값에 대한 전체적인 값들이 좀 많이 올라왔어요 시골도 마찬가지죠 시골도 마찬가지죠 지금 막 강원도 영월이 25만 원? 뭐 20만 원 20만 원 그러니까 사실 포천 여기가 3년 전만 해도 저는 17만 원대에 샀어요 포천 17만 원 17만 5천 원 시골에서도 그런 땅 그러니까 지금 3년 전인데 그게 지금 땅값 자체가 너무 많이 올랐고 그리고 실제 땅을 어떻게 하든 지금 사실 땅 사는 것도 가치평가나 이런 부분 때문에 우리 정책자금 3억 내에서 땅을 1억 가지고 사고 싶다 근데 1억 가지고 내가 살 땅을 가져가면 이 평가액 자체가 1억이 안 되기 때문에 융제가 안 나오잖아요 그럼 결국은 부모님한테 빌려달라고 해야 되고 부모님이 현금이 없으시면 뭐 갖고 있던 부동산이라도 담보대출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니까 이게 너무 지금 힘든 상황이지 사실 어떻게 토지는 어떻게든 구매 뭐 평가에 맞춰서 구매한다고 하더라도 할 수 있지 담보가 돼버리니까 근데 아시다시피 시설 담보가 야 그게 가장 생각해 그럼 자기 자산이 있는 사람만 가능하다는 그 말이 지금 우리 주변에서도 지금 봤지만 포천 딸기 림팜에서 한 세 네 명이 일단 나가가지고 이번에 영농 창업으로 시설을 하고 있는데 네 하고 글리거나 부모님 자금은 어느 정도 이렇게 투입이 돼가지고 한 친구들이 대부분이지 사실 그죠 이런 부분들이 좀 정부에서도 이런 현실적인 내용들을 파악을 해서 제도를 좀 봤거든요 제가 할 수 있는 선에서 하려고 원래 임대도 생각을 안 하다가 이제 뭐 딸기 지상권 있는 하우스도 임대해서 그런 것도 생각을 하고 있고 최대한 할 수 있는 데에서 하면서 농업에 발을 들여서 인프라를 쌓아서 다른 방향으로 나아가려고 지금 이제 다른 길을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니까 지금 내가 어느 지역에서 그 예비 청년농을 유입을 시키기 위한 교육 책자를 봤는데 어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첫 번째 페이지가 어떻게 됐냐면 청년들 농촌에 들어와서 영농 창업을 하면 얼마지 6억 원을 지원해 주겠다라고 딱 해놓은 거야 내가 여기서 하여튼 어느 지자체에서 한 게 있는데 딱 봤는데 어떤 내용이냐면 일단 청년 창업농 선정되는 조건으로 3,240만 원 플러스 3억 융자자금 플러스 5년 뒤 우수개농자금 2억 이렇게 해가지고 6억 가까이 이렇게 해놨더라고 그건 그 지자체 자금야 그치 그걸 떠나서 어찌됐든 이런 걸 보면 우리 청년들은 와 농업 쪽에 들어오면 이렇게 6억이다 어 6억 가까이 받을 수 있고 이렇게 이제 할 수가 있는 거고 또 그런 것들을 외부에서 보면 일반 우리 국민의 인식 자체가 청년들 농업하면 정부에서 돈만 쓸어다 준다 그렇죠 막 이렇게 인식하는 경우가 많아 우리 청년 창업농이 이 정부제도 고정금리 2%를 만약에 받으면 보증료가 있어 보증료 3억에 대한 융자자금을 받으면 보증료가 200만 원 가까이 내야 돼 보증료까지 계산을 하면은 금리 딱 보면 이게 뭐 금리 차원에서도 굉장히 메리트 있는 그런 부분이 좀 떨어질 수가 있지 네 본인 입장에서는 바로 영농 창업을 어 하기 위해서는 좀 힘든 상황이다 지금 네 본인은 그러면 앞으로 계획이 어떻게 돼 내년에는 뭐 이런 정책이나 선정이 돼서 진행을 할 예정이에요 아니면 좀 더 이제 지켜볼 예정 하반기에는 농업법인 회사에 들어가서 일을 하면서 사업적인 부분을 제가 아직은 귀농 결심해서 일한 지 자체가 6개월밖에 안 돼가지고 딸기 뭐 딸기든 어느 작물이든 전문성 자체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전문성을 쌓기 위한 교육을 이제 다시 받을 거고 또 사업적인 부분도 또 추가적으로 배우고 싶고 하반기 또 그 동안에 이제 뭐 부동산이나 여러 매물들을 본격적으로 한번 봐볼 예정이에요 근데 만약에 그게 가능하다면 그 지역에서 청년작업농으로 바로 시작을 하고 싶고 만약에 그게 불가능하다면 뭐 추가적으로 다른 일을 하면서 어쨌든 제 역량을 쌓아갈 수 있는 기회니까 그러면서 뭐지 그 후로 청년작업농 하든지 이렇게 할 계획인데 희망은 내년에 당장 하고 싶죠 네 그런 것도 잘 잡아야 돼 우리 그 지역이 정해지고 작물이 정해지면 어찌됐든 그 시기에 따라서 지원정책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네 맞아요 그 지자체 시기도 잘 맞으면 뭐 몇천 많게는 뭐 1년 가까이도 뭐 지원사업으로 들어갈 수도 있는 거고 맞아요 그러니까 사실 체계적으로 정말 디테일하게 준비를 잘 해야 되는 거지 그치 이미 제가 한 군데 지역 받은 데는 논경영책 등록 일정부터 지원사업 등록 일정까지 작년 데뷔 끌어와가지고 이제 과장님이랑 이야기 해가지고 이제 일정 맞춰놓은 지역분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만약에 그 지역에 하게 된다면 그렇게 일정을 가면 될 거 같은데 약간 또 자금 나오는 게 약간 문제가 좀 있어가지고 근데 그것도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이고 만약에 그 지역이 아니라면 또 다른 지역은 항상 플랜 플랜 B, C를 최대한 많이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네 다른 친구들도 보니까 플랜 A가 어그러졌을 때 대처할 수 있는 부분이 조금 떨어지면 굉장히 매뭉해와버리니까 네 그래가지고 막 갈방질방하는 게 아니라 최대한 계획을 세밀하게 세워서 진리스톱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어디 엑셀이지 본인만의 거기에다가 네 전체적으로 하면서 계속 수정을 해가는 거지 네 네 맞습니다 뭐 플랜도 계속 짜놓고 네 그리고 실제 융자하고 그거에 대한 상황 계획도 30년이면 30년치 엑셀에다 해놓고 타산이 어느정도 그런 작업들 좀 많이 해놔야 되고 응